자,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게 몸에 장애를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셔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 게 우리 대준님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다 깔았어 다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때 돼서 꼭 일이 터져서 내가 못하게 되든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못하게 되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이 어그러지든지 그렇게 해서 또다시 시작 원점 금전도 마찬가지요 이때까지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금전이 쭉 치고 올라갔다가 순간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돈이 서서히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뚝 떨어져야 되고 또다시 내가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이 곤두박질 쳐서 거의 직선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다시피 해서 내 수중이 남아있는 돈이 또 없어져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데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옆에서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아서라도 내가 돈이 나가셔야 되는 게 우리 대주님의 삶이었어요 옆에서 내가 여자가 있었다면 더 많은 돈을 나한테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는지라 누군가 내 돈을 가지고 정말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서 금전을 불려줄 수 있는 기인의 덕이 없는지라 나는 남한테 가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를 가는데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 대주님이 되게 성심성있고 내 일인 것처럼 일을 해주시는 게 우리 대주님 그런데 정작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처럼 해주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 오히려 내 거 어떻게든 빼갈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항상 돈이 없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내 사업이 아닌 직장을 다니면 돈이 좀 모이시고 그러니 지금도 우리 대주님이 뭔가 마음속에 이동 변화 변수를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고 싶고 내 거 어디 가서 뭔가를 먼저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고 59, 60, 60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우리 대주님한테는 금전에 있어서 그나마 좀 많이 편안해지시는 지금은 대주님이 하셔야 될 거는 그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좀 많이 닦는 것도 영업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알아놓고 그런데 우리 대주님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지 않은지라 그동안에 없었는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욕심이 없는지라 내가 돈 되는 일보다는 나 좀 편하고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는 편이시다 보니 내 주머니를 내 배를 그렇게 많이 불리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와서 내가 60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어 금전도 그렇고 내가 더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못 낼 것 같아서 이제라도 욕심이 나서 조금 모아보실 생각이 생기셨어요 되게 잘 생각하신 거야 그런데 또다시 내가 원하지 않는 금전이 나갈 일이 있으니 금전 관리 잘하세요 누군가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서 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금전의 이동은 없으셔야 되고요 여자도 내가 그냥 연애는 가볍게 하시되 내 옆에 짝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없으니 그런데 내가 평생을 그냥 혼자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도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서는 안 될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우리 대주님의 돈이 싹 다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먼저 사업 시작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속에 먹고 있는 그런데 이 무당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대주님이 하고 싶어서 안달 발동이 날 거예요 지금도 엉덩이가 살짝 들썩들썩 그래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 대주님이 뭔가 해서 하나 차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금전에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 조금 내가 금전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2년 정도 되게 많이 힘들어지시겠죠 그러니 조금 더 버티셔서 내가 60 정도 되면 그래도 편안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